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뭡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국힘당의 김진태가 강원도지사 선거입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일 빼기 이건 완전히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밑에서 평균값을 보시게 되면 이광재는 플러스에서 플러스 14% 국민의힘의 김진태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4%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김진태의 관외 사전투표 참가자 투표자 수의 최소 2에서 14%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에게 표를 얹어준 겁니다. 그럼 표를 얼마나 훔쳤다? 관외 사전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최소 4명에서 28명 정도의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누구 밑에서 일어난 겁니까? 이게 윤석열 밑에서 일어난 선거 결과입니다. 이게 문재인 밑에서 일어난 선거 결과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 윤석열 밑에서 일어난 선거 결과입니다. 선거가 이렇게 됐는데 윤심이 어떻고 민심이 어떻고 당대표가 어떻고 다 헛소린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다 놀고 있는 겁니다. 본질과 핵심을 외면하고 눈을 감고 다 광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젊은 날 경제학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소위 젊은 날에는 훈련받은 것이 평생을 가는 겁니다. 소위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게 몸에 배여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 출신처럼 편집부가 이런 방침 정하니까 우우 개떼처럼 달려가는 그런 걸 안 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사실은 무엇인가? 그게 몸에 배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4.15 총선 이후에 참 이렇게 다른 길을 선택해가지고 운명적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운명인 걸. 이게 이러면 강원지사였던 김진대의 성적표입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민심이 어떻고 윤심이 어떻고 여론조사가 어떻고 다 뭡니까? 그냥 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선거 승리를 기획한 586 운동권 출신의 좌파계 1의 인물들의 선거 사기범들과 그들의 하명과 지시와 명령을 받아서 기획의적으로 움직이는 전산조작범들이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숫자를 가지고 철두출명하게 여러분들 검증해서 내놓은 것이 바로 도둑놈들 시리즈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책은 종합베스트 1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인기를 얻어야 국가가 사는 겁니다. 상업적 여러분 성공을 떠나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50위권 200위권 이렇게 속가게 되면 그 나라는 그냥 간 겁니다. 내가 사비를 들여가 책은 내지만 이미 나라가 맛이 완전히 가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급을 주자는 것은 아니고 그 비용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고 그것은 구한말에 위정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가지고 지금 한반도에 이런 북쪽 사람들이 100년 이상을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원로고 나발이고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입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선거가 아니잖아요.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국힘당이 마이너스 4에서 최소 마이너스 10% 더블민주당이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1%입니다. 박완수 후보한테서 최소 4%에서 10%를 빼앗아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먹어치운 겁니다. 사전투표에 동원된 득표수가 몇 표라는 이야기입니까? 약 8%에서 22% 관외 사전투표 이름 참가한 사람 숫자가 100명이면 8장에서 22장 정도를 이동시킨 겁니다. 조작을 한 거죠. 사전투표 교모가. 100장 가운데 관외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100명이면 100명 가운데 8장에서 여러분들 최소 22장 정도의 득표수를 전산조작으로 가지고 이동시킨 겁니다. 이건 누구 밑에서 일어났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런 선거를 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익들에서 완전히 선거사무가 장악된 상태입니다. 그거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의 눈치만 보는 겁니다.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충남도지사 선거입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이게 이런 충남도지사 선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했네요. 관외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100명이면 6장에서 24장 정도가 뭡니까?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누구 밑에서 한 겁니까? 윤석열이 밑에서 뭡니까? 이 치료전 선거입니다. 이거를 침묵하고 뭐 2024년 총선이 어때? 합성해?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는 여러분들 한국 사회를 보면서 어쩌면 그 사회가 이렇게 반사실적이고 반과학적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반합리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을까 이거는 절대 그냥 건너뛰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신데 나는 숫자의 정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 숫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회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내가 볼 때는 앞에 안 보이는 사회인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조작에 대해서 신화적이고 그것을 별 문제가 없는 걸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과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체제라는 것은 물과 공기와 같아가지고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을 나라는 떠나는 거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과장도 안 하고 누구처럼 조작도 안 하고 누구처럼 마사지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숫자는 이렇게 정언하는 겁니다. 숫자는 모든 것을 다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뭐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이 박해를 받으면서 뭐 지금 실시간 방송을 300명 정도로 제한을 시켜놨는데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관계없어요. 적은 분들이 보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되면 조금 방송 그런 분위기가 개선될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니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돼지개들은 돼지개들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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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방송만 보라는 겁니다. 비판적인 방송은 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들을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놈이 그 놈이고 그 놈이 그 놈이고 다 그 놈이 그 놈인 겁니다.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거짓과 위선 쪽에 썼는데 잘 되겠냐 이야기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어렵게 보수정당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위험을 경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좌익들의 수렁에 국민들을 몰아넣지 않도록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면 본인도 고초를 당하겠지만 얼마나 국민들이 어려워지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